오늘은 좌절에서 힘차게 일어나라 좌절에서 힘차게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숙이 17일장은 소위 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 지지관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이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쌍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권 또 모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5절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쌍이 나리니 그러니까 모든 권위 자리 지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팡이에서 쌍이 났다라는 기적 사건이 아니라 16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라와 또 나단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의 반역이 있었죠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상태는 심각하게 좌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큰 좌절에 빠질 때가 언제냐? 사람으로부터 실망했을 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공격,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 이거보다 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신했잖아요 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좌절감이라는 것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사촌입니다 사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됐을 것이고 또 나머지 지휘관들은 자기가 친히 키웠던 제자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양떼들이잖아요 그런 반역을 들었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흥분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또 꿈이 성취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희열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는데 좌절이라는 손념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좌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혼을 빼앗깁니다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좌절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뭐가 이렇게 혼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삶의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좌절, 거기는 절망이라고 했나요? 똑같은 얘기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얼마나 그것이 사람에게 치명적인지 좌절이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꽝 농장 이야기 아십니까? 꽝 꽝 모릅니까? 꽝 대신 닭 그러는데 원래 냉면에는 꽝 집어넣는 건데 남쪽에는 꽝이 별로 없어서 닭 집어넣는다는 거 관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꽝 농장 이야기 꽝 농장을 가봤더니 꽝을 인공적으로 키우는 건데 꽝 농장 그러면 꽝이 나는 날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지붕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새장, 새장 이런 게 없다고요 막아놓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픈 필드예요 열려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왜 도망가지 않는가 주인 설명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꽝에다가 모자를 씌워 놨어요 꽝 모자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면 못 난대요 꽝이 날 수 있죠 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본능 아닙니까? 힘이 있는데 하늘을 볼 때만 날 수 있대요 이렇게 모자를 씌워 놔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면 못 난대요 우리도 모자 쓰고 달려서 못 나나요? 우리는 아니죠 꽝이 그래서 못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꽝 모자 씌워두듯이 좌절이라는 인생의 모자를 씌워 놔요 못 납니다 충분히 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날아요 그런 인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데요? 우리 인생의 좌절이라는 모자를 갖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쉽게 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 이야기인데 살다 보면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이 결정을 내렸겠죠 온 가족들 동반 자살하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연탄불 피워놓고 문 걸어 잠그면 대개 일사나 탄후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연탄불 피워놓고 온 가족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마다 살아남았어요 혼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참 그러지 않아도 삶이 힘들었는데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서 고아원에 보내게 됐댑니다 고아원 가니까 보호막도 없고 하니까 쉽게 악한 일에 빠지게 되고 성행이 되어서는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극악한 일 배우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었댑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 가운데 별 하나씩 붙는 거 교도소 갔다 오는 정과 1범, 2범, 3번 그것이 자랑스러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댑니다 그러니까 참 환경이 만든 어려움이다고 말해도 할 말 없죠 그런 상황이었댑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께서 좋은 마음을 품은 거죠 어려운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교도소에 면회를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 다 버려서 가족 버린 케이스는 있지만 가족이 없잖아 이 사람 같은 케이스는 이런 사람들에게 면회를 가주는 섬김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댑니다 진짜 이 사람은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더래요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질문할 거 아닙니까? 여기 나가서 무슨 일 할래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꿈을 한 번도 꼽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꿈이 뭐냐고 잘 보니까 하늘을 잃고 산 사람은요 이게 모자 쓴 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꿈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참 젊었을 때 한참 믿음이 좋았을 때 꿈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꽝 모자 씌우듯이 꿈 안 꾼 지 4, 5년, 10년 된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꿈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날 그날 사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참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모자를 벗어던지지 않고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꿈꾸는 기능이 상실된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서 환경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사라진 꿈꾸는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것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좌절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꿈꾸는 기능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다시 그 말씀의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지팡이입니다 오래 두고 다니면 맨들맨들해지잖아요 거기서 무슨 싹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대요 움이 돋았대요 순이 나왔대요 생명의 역사죠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답답한 한계 속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거친 바다도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꽁모자같이 닫혀있는 하늘 속에서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발견해야 돼요 꿈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 믿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대 일대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때는 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러고 또 이번 불금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어닥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자고 온 거죠 놀자고 온 거죠 죄악도 있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기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전도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지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뭐하러 계속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믿음 믿음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성성에서 떠나게 됩니다 고성 일대의 많은 영혼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면 변화되는 꿈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바닥까지 앉아가면서 참여하고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꿈 그거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졌죠 꽁 모자같이 우리를 눌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꽁 모자 집어던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명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자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다 사명자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기능해줘야죠 움직여줘야죠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끈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기능하는 거 아니에요 귀는 귀로서의 기능을 하고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귀는 못한 것을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강간함을 가지고 사명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이유예요 이유 오늘 4절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진거기 앞에 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진거기 앞에서 말씀 앞에 너를 만난다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숙이 16장 47절을 보면 고라당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 아론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아론이 했던 일이 뭐예요 향로를 들고 나아가서 연병 전염병이 도는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란지팡이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힘 가지고 아론과 같이 속죄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시체가 썩어서 쌓여있는 곳 싸움의 현장 적분한 폭도들이 있는 곳 위험한 곳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비방이 있는 곳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비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조롱이 있는 곳 배척이 있는 곳 그런 곳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충만함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곳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간함을 주셨다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그래요 왜 나는 고난당해야 되냐고 크리스찬이 고난당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길 따라간다면서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왜 멀쩡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절에도 제가 설교를 한 번 했었죠 새벽 기도 때 꿈은 저항하지 않지만 현실은 저항한다 제가 한 번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화도까지 걸어가겠다고 너무 쉽더라고요 지도로 보니까 몇 센치 되지도 않고 아주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이번 내친김에 부산까지 갈까 이 생각도 했어요 뿐만 꾸니까요 저항이 없어요 걸었거든요 죽어라 걸었는데 행주 산성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딱 보면 20km 걸었더라고요 20km 걸었는데 배는 고프고 배는 고프고 입맛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국수를 먹고 끝내야 되는데 고기를 먹고 그냥 차 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현실은 저항이 있구나 만만치 않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뭐 힘들어요? 철학이도 하는 거 뭐 힘들어요? 해보세요 순간순간이 처절한 싸움이에요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그게 뭐 힘들어요? 새벽에 사람이 되자 구호에 치는 게 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현실은요 막연히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으면 이거 진짜 현실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꿈을 현실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비만 아닙니까?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양분을 보충하고 운동을 덜 하는 거겠죠 교회가 지금 영적 비만에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양육 받고 교육 받고 말씀 듣고 오버에듀케이션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현장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과인 교육 과인 영양 십자가의 길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말씀 증거의 길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도 귀찮대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방 안에 처박혀서 나가고 싫어하는 거 나 혼자 시간 보낼래 그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내 중심이에요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그걸 따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생각 안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유익만 싹 뽑아먹겠다는 거죠 내 공동체 이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틀렸는지 본인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싸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만나면 유익도 있지만 껄껄움도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분 얘기 있지 않습니다 하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부딪히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세계로 가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는 힘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땅을 생략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저항이 있죠 부딪힘이 있죠 싸움이 있죠 자꾸 피해만 다녀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왜소해지고 나중엔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할 그런 나약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론의 쌍란 지팡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적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편지입니다 참 핍박이 많은 곳입니다 인도가 종교의 자유는 있다 그러지만 공동체 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폭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맨날 때린대요 때리고 가고 몽둥이로 패고 가고 아내도 때린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사모님도 맞을 때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래도 기쁨으로 와줬대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아이들을 데려다 때린대요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 자기가 목회를 한다고 아이들이 막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 말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대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이 사명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제일 핍박이 심한 사람이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왔답니다 긴장한 거죠 이 사람이 교회 근처에서 얼마나 더 핍박을 할 것인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오자마자 가서 손붙잡고 그랬대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손을 뿌리치면서 그 사람이 울면서 가더래요 참 알 수 없는 거죠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울음이 뭘까요? 아파서 울었을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힘들다 여러분 핍박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애들까지 패야 되나 본인도 잠 못 자고 힘들 거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여전히 부흥 못 타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큰 핍박이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해피엔딩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도 지금 계속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8명이 800명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 뿌리고 갔던 사람 믿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약간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정도의 조망을 가진 것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말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요 그게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들고 현장에 들어가라 그 자리에 있으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최악에서 최선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겠죠 최악에서 최선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간단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시각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당연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이 나오는데 뭐가 힘든 거예요 십자가 형이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더러움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오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3, 4일 동안 간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 처음 달렸을 때 원래 옷 다 벗기는 겁니다 부끄러움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운 고통 다 있거든요 구경 온대요 사람들이 구경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 구경 오는데 얼마 구경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온갖 더러움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주, 악독, 미움, 보복심, 불의, 추악, 비방 다 나와서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해서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고 간대요 그게 십자가 형이에요 더러움 다 쏟고 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죽어마땅하다고 할 정도의 인간 악독함이 다 나오는 게 십자가 형이에요 고통스러운 죽음 속에서 죄악이 다 나오는 게 십자가 형이라고요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최악이 나와야 되는데 최선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저런다고 여러 번 십자가 형을 경험했을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누가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숨지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유가 뭐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최선이 나올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뭐 딴 게 영광이 아닙니다 최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이 나오는 거 그 외에 사람들이 별로 안 놀라요 왜냐하면 대개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처음을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게 나와요 최선이 나온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예수님 버전으로는 그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악이 최악이 아닙니다 최악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은 최선이 나오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최악에서 다시 최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만들어주신지 알아요? 이걸 통해서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이해해요 그런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다 우리 이해의 지평을 넓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 갔던 얘기를 한 번 했었죠 모임에 가서 20대부터 제가 50대니까 50대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휴대폰에 보면 어플이 있거든요 청력 테스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청력 테스트 그러면 어떤 음은요 모든 세대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음은 그러니까 12Hz보다는 다 들려요 그거 안 들리면 귀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9Hz는 30대만 들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안 들리더라고 그런데 들린다고 거짓말 잠깐 하다가 또 들통났어요 안 들려요 그 다음에 15.8Hz는 20대만 들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있죠? 10대만 들리는 거 있다고 16.7Hz는 10대만 들려요 그 다음에 18.8Hz는 어린아이들 한 3살, 4살 그래서 여러분들 깐난 아기들이 조그만 소리에도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걔네들은 조그만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들리는 소리 귀속말도 걔네들은 들린대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못생겼는데 이러면 다 들어요 애들이 밥만 되게 먹네 그거 다 들인다고 애들은 들린대요 21Hz가 들리면 당신은 개래요 개수준이에요 개수준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서 1층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강아지가 막 뛴대요 왜 그래요? 인간은 느끼지 못하는 걸 듣지 못하는 걸 개는 듣는 거죠 개 그 다음에 박쥐 이런 거 그 다음에 22Hz 이걸 들어주고 들린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인간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천권이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듣는 소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팔 지진 났을 때도 보면 특이 현상이 있었죠 돌고래들이 땅 위로 막 올라왔죠 왜 올라왔어요? 바닷속에서 무슨 음파가 있었는가 봐요 못 견딜 정도의 소음 돌고래 입장에서는 소음이에요 이 소리 듣느니 죽자 그러면서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못 살겠다 그런데 그걸 일본 사람들은 다시 집어넣고 하더라고요 왜 나왔냐 하고 또 집어넣고 못 살겠어서 또 나오고 또 집어넣고 그럴 때는 지진 날 거야 하고 지진이나 준비하라고요 갑자기 들쥐가 뛰어다니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이상한 행동들 하면 걔들이 동네 개가 다 짓고 남산으로 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따라가는 게 우리가 감각 못하는 것들을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 들으면서 나는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믿어 이런 바보가 있어요 이런 바보가 본다고요? 우리 뭘 봐요? 우리가 가시광선만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만 적외선, 자외선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물론 적외선 카메라나 렌즈 보면 약간 보이겠지만 그것도 약간 보이는 거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다 본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텐트를 찾아봤어요 우리 강아지 찾는다고 텐트 문을 딱 열었더니 뒤져보니까 강아지가 없어요 그럼 없다고 추정하면 그건 맞는 얘기죠 없을 거예요 강아지 웬만큼 크니까 텐트를 열어가지고 여기 진드기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진드기가 우리 눈에 보여요? 그건 보나 안 보나 모를 일이에요 그건 다른 실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거기 진드기가 있는 점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라 내 눈을 믿겠대요 죽어라 내 귀를 믿겠대요 너무 작은 건데 세상에 존재하는 거 1% 되지 않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경험과 우리 이성을 의지해서 그거 위에 인생을 세우겠다는 거는 좁은 인생입니다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넓히는 거 또 하나 깊어지는 게 있어요 최선이 나오는 건데 넓어지는 최선이 나올 뿐만 아니라 깊어지는 최선이 나와요 다윗의 예를 한 번 든다고 하면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게 다 한 줄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다윗은요 고난당하면서 도망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수준으로 깊어진지 몰라요 자기 원수 사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났어요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저 같으면 그냥 밑에 꿇어 앉히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와 그럴 때 그냥 푹 질러 죽이면 되잖아요 아주 내가 그걸 어떻게 죽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용서하잖아요 물병 정도 빼우고 옷 정도 조금 자르고 그것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이 나오잖아요 용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도망치면서도요 그일라 백성도 도와줬어요 도망치면 내 코가 석자인데 최선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자기 가족들과 부하 가족들 다 납치해 가버리죠 그래서 부하들이 하극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 돌로 쳐 죽이자 사무엘상 30장 6자를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항상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은혜 받는 이유예요 그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애국 소년 하나가 병들었다가 버림받았어 알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거의 선한 게 나오죠 위급한 상황 자기 가족들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애국 소년이 누구였어요? 아말렉 족성이 버리네요 병들었다고 잘 치유해 주니까 그 소년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언제 최선이 나올 때 다 회복을 버리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째 아들입니다 여덟 번째 아들인데 가족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보려고 그럴 때 아들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권리학과 전쟁하러 갈 때도 구경 왔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던 사람입니다 도망 중에 우리도 아둘람 카페가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 도망쳤을 때 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환란당하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만 모인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이 다 모였대요 무슨 얘기예요?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던 것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아마도 다윗은 가족에 무슨 상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 심상치 않은 얘기거든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상처에 대한 고백이라고 근데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괜히 최악의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진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메마름을 줍니까? 과수원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메마름이 있어야 뿌리가 깊어진다고 너무 좋은 조건에 있으면 뿌리가 얕아서 죽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뿌리 자라게 만들라고 포도도 당도 높이기 위해서 비하고 오지 않는 햇볕 쬐는 날이 필요하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론의 쌍란지팡이의 은혜를 주시고 버티라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좋은 게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넓어지십시오 또 주님 앞에 인정받고 깊어지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다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가 있는데 특세에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특별히 여자분들 자녀들이 입시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하고 이전 교회에서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시험에 맞춰서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런 기도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위해서 8시간, 9시간 생명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평생에 한 번 아니에요? 물론 애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재수를 하면 두 번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 한 번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할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게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 말고 자녀가 장가를 못 가요 난 장가 가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잠시 지나가도록 하죠 가야죠 이러지만 밥 한 끼도 안 굶어요 절대 이거 갖고는 딸 시집 보내는 걸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하는 부모 난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보셨어요? 재보여주세요 못 봤어요? 나 아직까지 취업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 그래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요 그런데 입시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한 번 하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자녀와의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고 기도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힘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특세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집중해서 기도해요? 언제 집중해서 기도하냐고요 언제 한 달 동안 기도해요? 언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기도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게 있다고요 이런 거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똑같은 거라고요 이런 지혜를 얻고 이번 욕기인데 욕의 고난 고난이 아닙니다 욕의 은혜를 보자는 거예요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삶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였다 욕의 은혜 어떤 승진을 맛보는지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흥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불청객인 좌절이 옵니다 나의 혼을 빼앗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좌절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하늘을 보지 못하면 꿩도 날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내 눈을 가린 좌절의 모자를 벗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납니다 내 삶의 불강에 보이는 것에서 생명의 싹이 나게 하소서 하늘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게 하소서 다시금 강관함으로 사명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곳 편안한 곳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가장 힘든 곳에 머물면서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이 흘러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러보내게 하소서 평생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삶의 많은 고난을 은혜로 이기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믿음으로 살기라 찾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